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할까요? 이낙연 전 국무총리 총선 이후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부동의 차기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죠. 지지율은 더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희생자의 합동 분향소를 찾아서 조문을 했는데 유가족과 만난 자리에서 주고받은 대화. 이때 이낙연 전 총리가 한 이야기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그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당시 영상을 찾아서 재구성해봤습니다. 지지율은 더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저희가 영상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린 목소리는 제가 모은 게 아닙니다. 이 정도만 보여드렸는데 아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영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양이죠, 박문신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일부 이제 완전히 흔히 얘기하면 풀록시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영상 구성으로다가 오겼던 말들 그리고 이제 일부 녹음이 포함되어 있는 그 부분이 들려진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총리의 말과 행동이 유가족의 생각과는 조금 달랐던 그게 이제 본질 아닌가 싶습니다. 유가족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기 가족들이 사망한 데에 대한 황망함도 있을 테고 분노도 있을 테고 그런데 그 와중에 이낙연 전 총리가 온다 그러니까 뭐 기대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단순한 전직 총리가 아니고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데다가 다음 여당 새 대표의 가장 유력시되는 인물이 오는 거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논의될 것들. 예를 들면 사고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무엇이냐, 법은 어떻게 고치겠다 또는 구체적인 보상책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답변을 기대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답변이 이제 별로 없이 그냥 말씀 잘 전달하겠다, 내가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서 뭐 해 줄 얘기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유가족 입장에서 보면 듣고 싶은 얘기는 별로 못 듣고 그렇다고 유가족의 항의에 대해서는 이낙연 총리가 한마디도 지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을 이게 합치되다 보니까 좀 유족들이 나중에 이제 이낙연 총리 퇴장할 때는 좀 격앙된 상태로 좀 분위기가 좀 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서 야당 의원들이 아무리 고성으로 질문을 하더라도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서 야당 의원들을 머쓱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상당히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해 왔다,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화재 참사 유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조금은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드네요. 본인들도 아마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굳이 평가를 하자면 독한 예방주사를 한 방 맞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입원을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공직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경영을 하는 사람에게는 고객 중심 경영 이런 게 있잖아요.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는 국민 중심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나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순간 저런 어떤 작은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는 그것이 비롯되게 되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이낙연 총리가 저기를 가실 때 뭐 나쁜 의도는 저는 없었던 걸로 제 취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본인이 또 공개적으로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비공개로 가려고 했었고 그리고 유가족과 대화를 나누면서 논쟁이나 말다툼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그 내용과 태도가 유가족들이 볼 때는 너무나 답답하고 뭐 이럴 거면 당신이 우리 지금 차기의 대선 1위를 달리는 사람인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냐라고 울분을 쏟아낼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인하기에는 억울한 것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대상, 그 정치를 하는 대상이 만족하는 방식으로 만족할 때까지 하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번에 크게 다시 한 번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되겠다라는 자세를 가다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공인에게는 억울한 것이 있을 수 없다. 그 이야기가 상당히 가슴에 와 닿았는데요. 이낙연 전 총리가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 산불 피해 입으신 주민 만나서 취재 수첩에 꼼꼼히 요구하는 내용들을 적고 반드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깊은 인상으로 다가왔는데 이번에 왜 화재 참사 유족들 그 아픔을 위로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글쎄요, 뭐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선 이낙연 총리의 발언에 하나하나 태도를 떠나서 발언의 팩트부터 조금 정정을 해보고 싶은데 본인이 지금 현직에 있지 않아서 책임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게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거의 3년 동안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책임 총리라고 불렸는데 그러면 이러한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현장을 점검하고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게 끔 법안을 사실 정부에서 발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당에서 발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어떤 법안 수정을 하고 개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3년 가까이 이낙연 총리에게 있었습니다. 책임자였던 것이죠. 지금 당장 현직 총리가 아니고 당선인 신분이라 아직 의정 활동을 시작하기 전이라 해서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기에는 국민이 이낙연 전 총리를 바라보는 기대와도 어긋나고 실제로 3년 가까이 책임을 자리에 있었던 그 사실관계와도 저는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소통 실패가 나오는 것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이낙연 전 총리가 국민에게 환호를 받았던 건 주로 대정부 질의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정말 조리 있게 그리고 언성을 높이지 않고 촌철 살인의 말씀을 보여주셔서입니다. 그런데 국민들 같은 경우는 강원도 산불 현장처럼 비교적 격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덜어는 굉장히 화가 나고 주체 못하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은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분들에게 마치 야당 정치인 대하듯이 사리에 맞게 이건 정부가 할 일이고 아직 나는 국회의원 활동 시작 안 했으니까 법안을 발휘할 권한이 없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게 과연 대선 주자급 정치인이 보이실 행동인가.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센 예방 주사가 될지 김상현 교수의 말처럼 아니면 이낙연 총리가 앞으로 거의 2년 동안 남아 있는 대선 레이스에서 이렇게 큰 주목을 받으면서 아주 사소한 언행도 이제는 언론의 집중 관심을 받게 될 겁니다. 너무 일찍 대선 주자로 부각되는 게 그래서 불리하다는 의견도 정치권에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잔펀치라고 하겠죠? 잔펀치에 하나둘 생채기를 입으면서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율이나 위상이 흔들리게 될지는 이후의 행보들을 지켜보면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해찬 평론가가 이야기하셨는데. 현상현 교수님. 제가 짧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낙연 총리가 지금 태도가 잘못되고 그런 건 맞지만 하나 제가 그래도 팩트는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낙연 총리가 유가족들에게 책임 있는 사람에게 잘 전달할 테니 그거는 계속 약속을 했다고 해요, 여러 차례 걸쳐서. 그런데 그걸로 유가족들에게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공감을 못했던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내가 지금 모든 걸 책임을 줄 수 있는 현 위치가 아니라는 걸 의미한 거지 내가 아예 책임이 없다라고 그 책임을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 이거는 좀 제가.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박문심 의원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요. 야권에서 이러다 보니까 이낙연 전 총리를 견제하기 위해서인지 이번 대화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이낙연 전 총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자신도 오만해진 것은 아닌지. 민생당에서는 알맹이 없는 조문은 정치인들의 이미지 재고 수단으로 의심받기 충분하다. 장지원 미래통합당 의원 같은 경우는 소름이 돋는다 이렇게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소름이 돋는다. 차기 대통령 선호도 1위인 분이 울부짖는 유가족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 이렇다니 등골이 오싹하다. 머리만 있고 가슴은 없는 정치의 전형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방 의원, 이낙연 전 총리 측에서도 분명하게 좀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말의 책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공방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이게 공식적으로 유가족들한테 알리고 간 게 아니었다. 비공식적으로 조문만 하려 했었는데 취재진한테 알려지고 그래서 유가족들이 결과적으로 알게 돼서 찾아간 자리였다 하는 식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조용히 방문하려던 당초 계획이 좀 어긋났다, 이 해명이 1차적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기대했던 내용에 부응치 못한 것은 좀 아쉽게 생각한다, 이런 대목이 있었고 다만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은 아니었고 더더군다나 유가족들과 대치하거나 말다툼한 것, 다시 말해서 가서 이렇게 말싸움하고 언쟁하고 이런 것은 아니었다 하는 취지의 사후 해명은 내놓았습니다. 제가 장난으로 왔겠습니까. 저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한 조문객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달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격앙된 유가족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낙연 전 총리의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 조문 과정에서 유가족들과 이낙연 전 총리 사이의 오갔던 대화를 둘러싸고 부적절했던 것은 아닌지 이러한 논란이 있었고 특히 야권에서 비판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안을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도 아마 느낀 게 많은 그런 방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전 총리